심장 사상충 현재 나와 있는 약들에 대해서는 독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놀러와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 설채현 수의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원래 심장 사상충 겨울에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사실 겨울을 좀 집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심장 사상충에 대한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자료도 준비하고 댓글도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건 한번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독하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독하다라는 거 남들한테 듣는 거 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경기우 씨가 얘기한 게 있죠.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저희들은 수의사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에 상반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 한 권 읽고 아니면 딱 하나의 정보를 받아들고 아 독하다 안 좋다 이렇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원래 확실하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진짜 확실한 게 아니면 의학에서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신념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 말을 더 믿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심장사상충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으니까요. 우선은 부작용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구토, 설사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약물의 부작용에 보면 다 구토, 설사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은 다 써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속에 좀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도 구토나 설사는 유발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구토는 잘 안 하지만 사람들은 구토를 잘 안 하는 동물이고요. 개들은 원래 구토를 조금 더 잘하는 동물이거든요. 소화기계 증상, 설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몸에 막 독성을 일으켜서 그렇다기보다는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위 벽을 자극한다거나 이랬을 때 구토를 할 수 있고요. 더 위험한 건 사실 신경 독성이죠. 비보멕틴처럼 이렇게 맥크롤라이드 계열의 약물들이 과량으로 복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신경 독성이에요. 그래서 신경 증상, 발작을 보인다거나 혼수를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건 살충제예요. 포유류에 흡수되는 양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시면 조금 안심이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소금을 비유해드렸냐면 소금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양을 먹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한번 봐드리면 이버멕틴의 경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하트가드라는 약인데 이버멕틴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줄 때 용량 자체가 6에서 12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보통 언제 일어나느냐 2mg 퍼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몸에서 이걸 다 대사하지 못해서 신경계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몸에서 다 이걸 대사하지 못하고 신경계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면 간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서 이걸 해독시켜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 우리 강아지들이 몸무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어휴 나 너무 바빠 야근을 해도 안 돼 이래버리면 남은 것들이 신경계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mg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몇이에요? 마이크로그램과 미리그램 몇이에요? 몇 배 차이예요? 1000배 그러면 2mg 퍼 킬로그램은 2000mg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강아지들한테 보통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은 2000mg 퍼 킬로그램 이상으로 먹어야지 독성을 일으키는데 우리 강아지들한테 지금 얼마 먹이고 있다고요? 6에서 12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충분히 우리 몸에서 대사에서 축적시키지 않고 대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이 용량만 지키면 축적되지도 않아요. 수운처럼 계속 쌓이는 게 아니에요. 몇 배 차이예요? 우리가 12로 높은 용량으로 해서 12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제가 계산해볼게요. 2000 나누기 12 166배 차이예요. 166배 차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다 그래요.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전한 용량으로 먹으면 충분히 우리에게 삶의 질을 유지하고 오히려 안전함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약인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독하다를 이 많이 먹었을 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166배를 적게 먹고 있는데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근거 없이 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독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아까 확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수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버멕틴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사람의 삶의 질을 올려줬다고 이거 개발한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산 탔어요.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약입니다. 뭐 어떤 분들이 FDA에 승인이 안 됐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데도 승인이 안 되는 코로나에 효과 없다라고 결과 나왔어요. FDA에서 승인하는 거는 정말로 과용량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OTC라고 하죠. 오버더 카운터라고 해서 그냥 약국이나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고 적은 용량에서 안전하지만 이거를 아무데서나 많이 사서 과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처방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이 항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이거 심장사상충 독하고 무서워서 안 먹이는 거라면 얘 밖에서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차를 타고 나랑 산책하다가 갑자기 다른 강아지한테 물린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이 독하다라고 하는 이 풍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식이랑 섞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안 먹는다고 한다면 제품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먹어서 예방하는 제품이 있고 스파돈 제품이 있어요. 뿌리는 제품, 피부에 발라주는 제품 이것도 다 장단점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너무 안 먹는다고 한다면 뿌리는 제품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범위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약의 역사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계열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신의 약이 있고 역사가 깊은 약이 있는데 최신의 약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둘 중에 오래 쓴 약과 최근에 쓴 약을 비교해 본다면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오래 쓴 약이겠죠.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바르는 걸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네. 가격의 차이는 오리지널 제품이냐 아니면 카피 제품이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다 그래요. 처음에 어떤 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 약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 회사만 이걸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특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이 특허권이 끝나면 그러면 그 공개한 것을 보고 중소 제약 회사들에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카피를 하니까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고 약값은 싸지겠죠. 근데 그게 좀 중소한 업체라고 한다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업체라고 한다면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 대부분의 약들도 다 그렇거든요. 항생제나 이런 인의약품에서도 처음에는 약값이 비싼 이유가 특허 때문에 그 회사에서만 독과점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판매를 하다가 이게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중소 제약업체들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약을 만들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동물 쪽은 산업이 조금 작다 보니까 사람 쪽보다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좀 영세한 업체들이 이런 카피약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거를 잘 만드는지 믿느냐 못 믿느냐는 이건 보호자의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분은 조금 달라요. 이보멕틴 아니면 셀라멕틴 아니면 목시덱틴 이렇게 해서 성분은 다를 수 있지만 심장 사상충의 효과에 대해선 같고요. 진드기에 대해서 범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바르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심장 사상충만 있는 제품이 없거든요. 바르는 제품은 심장 사상충과 외부 진드기를 다 같이 예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예방하는 것 중에서 특히 외부 진드기, 외부 기생충 진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진드기가 많은 곳에서 산다거나 산책로가 산이나 풀숲을 선호하는 아이라면 진드기 예방이 많이 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걱정 안 하고 진드기 예방이 조금 적게 돼도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의사 선생님들께 이 범위와 우리 강아지들의 산책 스타일 그리고 양마다 좀 얕은 부작용 신경 증상이 아닌 구토나 설사 아니면 바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으로 털 빠짐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바르는 약들이 심장 사상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죽이고 한 달 뒤에 또 죽이고 이러는 것보다 오랫동안 지질층에 남아서 꾸준하게 효과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드기가 언제 물지 모르잖아요. 진드기를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떨어지게 하는 게 이 약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심장 사상충을 예방하는 이 제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사 두 번째 먹는 거 세 번째 바르는 거 근데 주사는 1년 가요. 1년 가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이게 FDA에서 승인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 버전인 6개월짜리가 부작용이 많아서 승인이 취소됐었어요. 실제로 부작용이 많이 나고 그리고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 주사가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먹이는 건 어떻게 돼요? 약을 먹고 대사가 됐다가 약을 먹고 대사가 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근데 이 모든 용량을 한 번 주사로 천천히 나오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천천히 나오게 하는 그런 용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사에는. 근데 만약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6에서 12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용량이 1년 동안 나와야 되는 게 갑자기 훅 작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선 FDA에서 승인은 났습니다. 승인은 났는데 저라면 그렇게 추천은 안 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 이런 친구들은 병원이 가깝지 않은 친구들. 동네에서 심장사상충약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는 거 해주고 싶은데 바르는 거 해주고 싶은데 이거 둘 다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골에 사는데 한 번 가서 딱 맞추면 1년 동안 예방 가능하니까 우리 부모님 신경 안 쓰게 해드립니다. 아니면 나도 한 번 주사 맞고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만 일반적인 분들한테 주사는 저는 그렇게. 이것도 거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도 먹이는 것보다는 더 많아서 한 번 취소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보완해서 지금께 다시 FDA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턱 떨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심장사상충 때문에 이 약 때문에 턱이 떨리는지는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대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매번 매달 먹일 때마다 떨리는지 봐야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심장사상충 때문일 수 있는데 신경 증상 자체가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종이 있어요. 콜리종. 이 부작용을 많이 보일 수 있는 종이 이 콜리와 비슷한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버멕틴은 콜리한테 조심히 먹여야 한다. 그래서 이 콜리가 왜 다르냐면 MDR1이라는 유전자가 좀 달라서 이 이버멕틴을 대사하는 P-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아지들보다 이걸 대사를 잘 못하게 되고 결국 남는 것들이 신경에 축적돼서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이 표를 보듯이 콜리 같은 경우에는 70%의 강아지들이 MDR1 유전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휘핏은 65%,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는 50%, 윈드하운드는 30%, 그리고 셔틀랜드 쉽독은 15%, 올드 잉글리쉬 쉽독 5%, 보더콜리 5%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하트가드 먹이시는 분들 초록색 하트가드 보시면 어? 왜 표지에 보더콜리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콜리 이버멕틴 먹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보더콜리가 이 표지에 있지? 첫 번째 이유, 보더콜리의 5%만이 MDR1 유전자의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결함이 있어도 그 용량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용량에서는 이 결함이 있는 강아지들한테도 먹여도 될 정도로 용량이 낮아요. 그런데 그 용량을 이 종에 속하지 않고 멀쩡한 아이가 먹었을 때 그것 때문에 턱이 떨린다? 저는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한으로 인해서도 떨릴 수 있고요. 치과 질환이나 턱 이쪽 신경 쪽의 문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겨서 턱을 떠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마 이 노령견들 중에 턱 떠는 아이들 보면 심장사상충 약 안 먹었는데도 떨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심장사상충 약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의심되는 거라도 한번 바꿔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한번 약의 성분을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식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먹는 것들이 가수분에 돼서 나오긴 하거든요. 알러지를 안 일으키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100% 알러지를 안 일으킨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이게 맛있게 만들려고 고기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먹었을 때 구토나 이런 소화기계 증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른 제형, 토피칼 바르는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국 수의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라는 질문 같은 거는 사실 되게 그분이 외국 수의사를 몇 명이나 만나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내가 다니던 그냥 동물병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사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전문 지식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최신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저는 지금 말하는 정보도 다 외국 수의사들 중에서도 심장사상충의 학회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외국 수의사들이 얘기하는 걸로 한 거거든요. 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 우리 강아지 지금까지 심장사상충 한 번도 안 했는데 건강해요? 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사 안 해봤을 텐데. 그죠? 심장사상충은 잠복기가 최장 2, 3년까지도 걸려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 나빠질 때까지. 우선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죠. 이건 마치 마스크 안 썼는데 코로나 안 걸렸어. 마스크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 나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안 죽었어. 너도 안전벨트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멍청한 얘기다.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생각 안 하고 한 얘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막 이렇게 내뱉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넥스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모든 이 계열의 약들이 신경계 부작용을 과용량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넥스가드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라는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더 많았죠. 그리고 지금 먹였는데 괜찮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막 계속 축적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저희 세상이랑 버블이 같은 경우에는 다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먹이고 있습니다. 세상이랑 버블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우선은 먹는 약 중에 심장 사상충과 외부 기생충을 가장 광범위하게 예방해주는 약이라서 저는 그걸 먹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먹였을 때 구토를 한다거나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조합에 따라서 하트가드 프론트라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맞는 친구들이 있고 레볼루션이나 어드버킷만 해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효과보다는 진드기에 대한 이런 범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린이가 있는 집은 바르는 걸 그렇게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라놓고 하루 정도는 금방 2시간이면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발라놓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예쁘다고 말해도 안 듣잖아요. 쓰다듬어 버리면 우리 아이들 손에도 흡수되고 만약에 용량이 적어져 버리면 효과는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음식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먹는 것보단 바르는 걸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비쇼한테 신경 증상을 보인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는데 결국에 지금은 다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알 방법이 없어. 누가 막 저 그 댓글도 있었잖아요. 어떤 간호사가 심장사상충 먹고 죽은 아이들을 많이 봤다. 나도 몰라요. 우리 교수님 와도 몰라. 부검을 해도 알기 힘들어. 근데 무슨 간호사가 강아지들이 심장사상충 약을 먹어서 죽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대규모 만약에 정말 이걸 먹고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대규모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부검과 약물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도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토피컬로 바르게 되니까 털이나 모낭에 바로 작용을 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털이 안 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 연고에도 써 있어요. 연고. 우리 후시린 마데카솔 같은 데도 써 있을걸요? 알러지 반응으로 털이 나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르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쓰지 말고 그런 친구들은 먹는 걸로 바꿔야죠.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고 다시 한 번 보호자분들이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심장사상충이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안전한 용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걱정해서 심장사상충 약을 안 먹여서 걸릴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의 부작용이 만약에 구토설사 아니면 진짜 특이한 경우에 그런 신경증상이 걱정되더라도 먹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지 않는 한 대사를 못해서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대사가 좀 안 될 것 같다거나 지병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모기가 있는 한은 계속 먹여줘야지 안전한 거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문제가 생기겠죠. 걸렸을 때 차라리 젊었을 때 걸리면 버티기라도 하는데 나이 들어서 걸려서 혈압 높아지고 이러면 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병이 있지 않다면 수의사의 판단 하에 이걸 먹으면 더 안 좋겠다. 차라리 걸리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는 걸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좋을 정도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먹여주셔야 됩니다. 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또 댓글들 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댓글 밑에 답변을 드리거나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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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